오늘의 경제 뉴스픽입니다.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갈등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발사체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2위 신청이 최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갈등에 대한 조정위의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2분기말 기준 수주 잔고가 약 30조 3천억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2조 4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산자주포 K9과 다연장노켓 천무를 앞세워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7년간 총 3,808억원을 투입해 전남과 경남, 대전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쳤으며, 2024년부터 2030년까지 3,808억원이 특화지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LIGNX-1이 수출형 FA-50 경공격기의 공략식 A사 레이더를 장착하기 위한 비행시험을 추진합니다. LIGNX-1은 영국 판버러 에어쇼 2024에서 네덜란드 왕립항공우주센터 NLR과 비행시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NLR은 100여 년간 네덜란드 공군과 협력해온 국영방위산업기관으로 항공우주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험메일 채널 아이디입니다.